안녕하십니까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기초강의 정규분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정규분포에 대한 개념이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 즉 표준편차를 제곱했는 게 분산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편차라는 것은 허터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런 허터짐의 정도를 의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표준편차의 양쪽으로 한 배만큼 떨어졌을 적에는 몇 퍼센트냐면 68.26이라고 했고 두 배만큼 떨어지게 되면 얼마라고 했죠? 95.45라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3배만큼 떨어지게 되면 99.73%가 그 안쪽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과 표준편차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죠? 평균이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예를 들어서 10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포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런 분포를 하게 되겠죠? 정규 분포를 한다라고 보고 평균이 얼마냐 하면 100이잖아 그죠?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만큼 한 배만큼 떨어지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90이 될 것이고 그리고 위쪽으로 한 배만큼 떨어지면 110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 하면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68.26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2배만큼 떨어지게 되면 80에서부터 120까지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95.4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분포에서 우리가 다시 이 분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포를 다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표준편차의 한 배, 두 배, 세 배까지는 확률을 이미 암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이 100인데 만약에 나는 한 배만큼이 궁금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평균이 100이다라고 했을 때 표준편차가 10인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104까지 104, 104 같으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 편에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104까지 이 면적이 얼마일까? 이게 궁금하다 이거지? 이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평균이 100이라고 봤을 때 평균에서부터 표준편차의 한 배, 즉 뭐냐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90이 되겠죠? 90에서부터 위쪽으로 떨어지면 110이 될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라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68.26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얼마냐? 라고 해설적에는 이때는 한 배, 두 배, 세 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이 값은 뭐냐면 평균이나 표준편차가 바뀔 때마다 가우스가 보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적분을 다 해서 구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우스는 이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정규분포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알겠죠? 표준정규분포를 만들고 난 뒤에 모든 분포를 이 표준정규분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정규분포라는 거는 뭐냐 하면 평균이 제로고 표준편차가 1인 이 집단을 우리가 표준정규분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집단들을 모두 어디로? 이 표준정규분포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리 이 가우스란 사람은 이 표준정규분포에서 떨어질 때마다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 확률 이 면적을 모두 구해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 구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평균이 0이니까 0에서부터 0.01까지 떨어질 때 그 면적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다 구해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분포들을 모두 표준정규분포로 보내게 되는데 이 표준정규분포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이쪽 편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라는 거는 어떤 값에서 그 분포의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우리가 표준정규분포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준정규분포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표준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평균이 얼마나 그랬죠? 평균이 0이고 그죠?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 허터짐의 정도가 1인 이 분포를 우리가 표준정규분포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얼마냐면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집단이 있어요 이런 분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의 강도를 측정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강도는 평균이 100이고 데이터들의 허터짐의 정도가 10이었다 표준편차가 10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분포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런 분포를 하게 되겠지 이런 분포 평균이 얼마라고 그랬죠? 평균이 100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준편차가 10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궁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회사 제품이 우리 회사 제품이 그러면 우리 회사 제품은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데 만약에 그러면 104까지 100에서부터 뭐 하나를 딱 뽑아냈을 때 104까지 이 안에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 이게 궁금할 수도 있겠지 이해 되겠죠? 근데 이 확률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적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평균에서부터 표준편차의 1배, 2배, 3배 이것만 알고 있지 여기에서 0.4배가 떨어져 있을 때 이게 얼마냐? 이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외우고 있는 값이 아니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우스는 이 표준정규분포에 대한 모든 확률을 다 구해둔 상태에서 이 분포가 주어지면 항상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모든 값을 찾는다 왜? 가우스는 이미 여기에서 모든 값들을 다 구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해놨기 때문에 이 분포를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확률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포가 이 분포를 우리가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냥 가지 않지 이해 되겠죠?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봤을 때 표준정규분포로 보낸다라고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분포를 잡고 이쪽으로 갑니다 찍 가서 여기에서 중심을 맞추면 되겠지 이해 되겠죠? 맞추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포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여기서 이 분포 다른 분포를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 분포는 예를 들어서 평균이 이렇다라고 봅시다 평균이 100이고 나는 이 104까지가 궁금하다 그랬지 그죠? 이 확률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B라는 회사 제품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회사 제품은 예를 들어서 평균이 평균이 얼마냐 하면 평균이 200이고 뭘 조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준편차가 예를 들어서 표준편차가 20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분포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분포는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 그러면 평균이 200이니까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표준편차는 20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0 예를 들어서 4까지 여기까지의 이 확률은 얼마냐 이게 궁금할 수도 있다 이거지 이해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면적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표준정규분포로 다 보내게 되는데 표준정규분포로 보내려고 하면 이 분포를 잡고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보낸다 라고 했을 때 요 평균은 이쪽으로 가면 얼마가 되는 거죠? 요 분포에서 요 중심은 이 표준정규분포로 가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지 왜? 중심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요걸 고대로 가지고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평균은 100이지만 이쪽으로 가면 평균이 얼마다? 0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분포가 있습니다 이 분포 같은 경우에도 이 분포를 이쪽으로 보낸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평균은 얼마냐 하면 200입니다 그러면 이 분포를 여기로 보내면 여기로 보내면 평균 얼마? 0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항상 이 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보낸다라는 거는 이 집단의 평균을 빼주게 되면 전부 이 값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평균을 빼주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어떤 값이 있을 때 x라는 값이 있을 때 이 값을 뭘로? 평균을 빼줍니다 이 분포의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0이라는 값을 보낸다 그러면 100이라는 값을 보내게 되면 100 마이너스 평균이 100이니까 100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얼마?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4라는 값을 이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4라는 값은 여기에서는 104라는 값을 갖고 있지만 0로 보내게 되면 평균이 100이 0가 되니까 104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값에서 평균을 빼게 되면 전부 이쪽 편에 해당하는 분포로 가게 됩니다 이 분포도 똑같죠? 여기에서는 평균이 200이기 때문에 200을 저쪽으로 보내면 200 마이너스 평균이 200이니까 그대로 0로 갈 것이고 204다 그러면 여기서 204에서 200을 빼게 되면 이 분포로 가면 4라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 값들을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우리가 x에다가 평균을 빼주면 되는데 이걸 이쪽으로 가지고 갔을 적에는 여기에는 표준 편차가 얼마냐 하면 1이고 아니죠? 평균은 0지만 표준 편차가 1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표준 편차가 얼마냐 하면 10입니다 여기에서 표준 편차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허터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피를 나타냅니다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부피가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부피가 작다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피라는 것은 빼서 되는 게 아니고 중심의 위치는 그냥 마이너스를 해서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지만 여기서 부피라는 것은 이 테두리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피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피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집단에서 이 값을 보냅니다 그죠? 이 집단에서 이 값을 이쪽으로 보내면 어떤 값을 가느냐 하면 104라는 값이 있으니까 104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 집단의 평균이 얼마냐 하면 100입니다 100을 빼주면 이 위치로 가겠지 이해 되겠죠? 갈 것이고 여기에서 표준 편차 10으로 나누어주면 된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 하면 0.4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분포에서는 104라는 이 위치에 해당이 되지만 이 면적을 우리가 여기로 보내게 되면 얼마다? 여기에서는 0.4라는 이 위치하고 똑같다 즉 뭐냐면 이 면적이나 이 면적이나 이 면적이나 비율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서 비율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항상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이 값을 읽으면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값도 똑같지 그죠? 이 값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값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보낸다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204니까 204에서 204에서 이 집단의 평균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 저쪽으로 밀려가니까 그러면 평균을 빼주게 되면 200을 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집단의 표준 편차가 얼마냐 하면 20이니까 20으로 나누면 되겠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20분의 4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0.2가 되는 겁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집단에서는 204는 여기 위치지만 즉 표준 정규분포로 옮기게 되면 이 값은 0.2라는 0.2 이 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면적 즉 뭐냐면 이 면적이나 여기에서 이 면적이나 여기에서 이 면적이나 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포의 값들은 여기에서 찾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보내서 여기에서 모든 값들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냈더니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앞에 했던 걸 참고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 집단으로 보내겠지 그죠? 아까 보내겠던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분포를 하고 있다 그랬죠? 이런 분포를 하게 되는데 1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이라는, 110이라는 값이 있을 때 이 값을 보내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보낼 수가 있느냐 하면 이 값을 우리가 평균으로 마이너스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10 마이너스, 이 집단의 평균이니까 100이 될 것이고 나누기 표준 편차니까 10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는 1의 값을 갖겠지 그죠? 이 집단에서는 이 위치가 되겠지만 표준 정규분포로 보내게 되면 이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나 여기에 있는 이 면적이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냐 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 거죠? 왜? 양쪽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얼마가 그랬죠? 68.26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한쪽 면적은 반이 될 것이고 34.13% 이렇게 되겠네. 왜? 양쪽일 때 68.26이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모든 값들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보내게 되는 거고 만약에 보냈을 때 그 값이 평균이 0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다라면 왜? 표준 정규분포라는 자체가 평균이 0고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을 확률은 68.26%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떨어지게 되면 평균이 0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간다. 그죠? 그리고 1, 2까지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은 95.4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시그마 확률을 가질 확률은 얼마냐 하면 0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3배까지 떨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그 확률은 99.73%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 안에 들어갈 확률이라는 것은 평균에서부터 안쪽이 90%라는 것은 마이너스 1.645에서부터 평균이 0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마이너스 1.645에서부터 1.645 이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면 안쪽 면적이 몇 퍼센트냐 하면 90%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95% 안에 든다라고 했을 적에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플러스 1.96 사이에 이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안쪽 면적은 95% 이렇게 설정을 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값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뢰수준 95%로 한다라고 보면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항상 우리가 시그마 값이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하면 1.96배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균에서부터 마이너스 2.576에서부터 플러스 2.576까지 떨어져 있을 때 이 값이 안에 들어가는 확률은 우리가 99%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분포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확률, 값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수월하게 문제들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